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54쪽을 할 차례죠. 11장 해석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해석연습은 양이 좀 많습니다. 모두 17번까지 있는데요. 자, 한 시간에 한 페이지씩 해서 모두 3시간이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never, 결코 머무한 적이 없었다. 자, during이 나오는데요. 자, during부터 him까지는 409죠. that은 years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 부사니까 during all the years that I knew him 내가 그를 알아온 여러 해 동안 자, 결코 머무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앞에 never를 연결해서 never did I hear him play so well 자, 부산 never가 문장 앞으로 강조되어 나가면서 동사주어 어순으로 도치가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내가 그를 알아온 여러 해 동안 그가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is brother and sister were silent. 그의 형과 여동생은 조용했다. 이런 얘기죠. 왜 조용했을까요? With wonder. 자, with wonder의 동그라미 붙여 보세요. 전시사 with와 추상명사 wonder가 함께 쓰여서 부사고가 됐습니다. 경탄하여 놀라서 이런 뜻이죠. It was as if they were bound. 자, as if의 동그라미 붙여 볼까요? as if 이하가 they were. 자, 이런 식으로 가전법 과거니까 여기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were bound in에 밑줄 쳐보세요. be bound in은 뭐뭐에 열중하다, 뭐뭐에 홀리다 이런 뜻이니까 It was as if they were bound in a strange dream. 마치 그들이 이상한 꿈 속에 홀린 것 같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그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자, 그 전에는 그렇게 연주를 잘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연주를 해냈습니다. 자, 아마도 그는 가족들 몰래 연습을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형이나 여동생도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추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이나 hearing him play, his brother and sister felt amused, envious, amazed hearing him play, 그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his brother and sister felt, 그의 형과 여동생은 느꼈다. amused, 즐거움을 느꼈다. amused, 부러움을 느꼈다. amazed, 놀라움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자, 그의 연주를 듣고 그의 형과 여동생이 느낀 것은 뭐였죠? 자, 본문에 보니까 with wonder라는 말이 나왔죠? 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mazed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aring him play, his brother and sister felt amazed.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장에서 듀어링부터 힘까지는 삽입된 부사구죠? 삽입된 부사구를 빼서 보면 never did I hear him play so well. 자, 이렇게 됩니다. 부사구가 강조로 도치되면 뒤에 조동사가 첨가되는데 그때 어수는 부사나 부사구, 그 다음에 조동사, 여기서는 did가 왔죠?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here과 지각동사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각동사 뒤에는 목적보호로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오죠? 자, 여기서는 동사원형 play가 온 것입니다. 자, 다음 2번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죠? 그런 것 같이 해석합니다. 자, not until his life was over. 자, not until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a, until b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서 a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until b가 부정한 not과 함께 강조를 위해 앞으로 나가서 not until b, a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not until his life was over. 자, b over는 끝나다 이런 뜻이니까 그의 생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did the seed 자, not until이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는 도치되죠? 그래서 did the seed 이렇게 된 것입니다. did the seed which he had son 자, seed는 seed라는 뜻이고 which he had son은 선행사 seed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이죠? 자, 그리고 son은 seed을 뿌리다 이런 의미의 동사 so의 과금사형이니까 did the seed which he had son 그가 뿌렸던 seed는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나와야겠죠? bare fruit bare fruit은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 이런 뜻이니까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뒤에 설명이 나와야겠죠? or 자, 앞에 comma와 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comma or 하면 다시 말하면 즉,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즉 the discovery 발견인데 which he had made 자, 관계 대명사 위치의 선행사는 discovery가 되죠? 자, 그리고 the discovery와 made의 밑줄을 쳐보세요. make a discovery는 발견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discovery which he had made 그가 만든 발견 다시 말해 그가 했던 발견이 fall into other hands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손입니까? better able to use it 자, 그것 즉, 더 디스커버리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손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ot until his life was over 그의 생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말해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the seed which he had sown 그가 뿌렸던 씨앗이 bare fruit 열매를 맺었다 or 즉, 다시 말해서 the discovery which he had made 그가 했던 발견이 better able to use it 그것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other hands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fall into 넘어갔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그의 발견이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서 더욱 잘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발견한 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훗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용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어떤 발견이 매우 미역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 잘 활용한다면 그 발견이 더 큰 빛을 바랄 겁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필린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은 played an important role 자, 여기에 밑줄 쳐보세요. 플레이어 형용사 role 하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니까 played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To bring blank other discoveries 다른 발견들을 블랭크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업적은 다른 발견들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자, 무엇무엇을 이끌어내다 야기하다 이런 뜻으로 bring about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랭크에는 about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bring ab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를 이끌어내다 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His achiev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bring about other discoveries.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Not until his life was over. 그의 생명이 끝나서야 비로소 즉,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Did the seed which he had sown 그가 뿌렸던 씨앗이 bare fruit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죠. 자,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The seed which he had sown did not bear fruit until his life was over. 자, 이런 not a until be 구문에서 until ia가 부정한 not과 함께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면서 조동사 did 그 다음에 주어인 The seed which he had sown 그 다음에 원형 형태의 본동사 빌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문법 포인트에서 살펴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The discovery 이하인데요. 자, 앞에서 같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보시죠. The discovery 는 앞에 나온 Not until his life was over did 자,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Not until his life was over 그가 죽고 나서에 비로소 Did the discovery which he had made 그가 있던 발견이 fall into ~~ to use it fall into ia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The discovery which he had made did not fall into other hands better able to use it until his life was over 자, 이런 문장에서 until ia가 부정한 not과 함께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원형 형태의 본동사 즉 fall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잘 들었죠?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윈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다. 자, 여기 success는 앞에 부정관사가 붙어서 성공이란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바뀌어서 successful life 이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whatever he touched 자,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니까 그가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he improved 그는 개선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he improved whatever he touched 이런 문장인데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whatever he touched 가 강조되어 문장 앞으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share the profits with the world at large 자, shared 와 다음 주에 나와 있는 with의 동그라미 접세요. share a with b는 a를 b와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at large 역시 동그라미 at large는 명사 바로 뒤에 붙어서 as a whole 즉, 전체로 혹은 전체로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share the profits with the world at large 그 이익을 세상 사람 전부와 함께 나누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found no shortcut to success 자, shortcut 2의 동그라미 접세요. shortcut 2는 뭐뭐로 가는 지름길 이런 뜻이니까 그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지 않았다. none of his achievements was 자, none of의 동그라미 none of는 뭐뭐로 중 어떤 것도 아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의 업적 중 어느 것도 뭐뭐로 무슨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lizard of 뭐뭐로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자, 뭐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what we might call luck 자, what we might call의 밑줄 쳐보세요. what we may call은 소위 이른바 혹은 뭐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might가 된 것이죠. 소위 이른바 이런 뜻을 가진 what we call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what we might call luck 소위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none of his achievements 그의 업적의 어떤 것도 what we might call luck 소위 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윈은 인간의 진화서를 주장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와 관련된 책으로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859년에 그의 나이 50세에 발간을 했다 그래요. 자, 우리가 해석한 본문의 내용처럼 다윈의 성공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랜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행운만 바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성실의 실력을 쌓아가야만 탄탄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필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윈의 성공은 다윈의 성공은 was the result of blank blank의 결과였다 not of luck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다윈의 성공은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blank의 결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행운보다는 노력해서 얻은 결과죠. 자, 그러니까 노력 혹은 금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금면의 뜻을 가지면서 i로 시작한 단어로 industry가 있죠. 정답은 industry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충분히 다 다루었으니까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합니다. 자, 다음 4분을 보겠습니다.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발음이 바닥이란 뜻이니까 발음 들어오는 옷장 등의 맨 아래 서랍 이런 뜻이겠죠. 내 서재 책상의 맨 아래 서랍 안에 lies a small envelope 자, lies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lie는 자동사로 놓여있다. 자, 이런 뜻이죠. 동사 변화는 lie, lay, lane 이렇게 변합니다. envelope은 봉투 이런 뜻이니까 lie is a small envelope 작은 봉투가 놓여있다. 자, 어떤 봉투죠? labeled stardust 자, 여러분 라벨 자, 이런 말 아시죠? 자, 그런데 그건 잘못된 발음입니다. label 이렇게 읽어야 하죠. label은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에 딱지를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고 명사로 쓰이면 label 이름표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써는 labeled 자,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로 쓰여서 앞에 envelope을 소식하고 있으니까 뭐뭐라고 이름 붙여진 혹은 뭐뭐라고 딱지가 붙여진 이런 뜻이겠죠. labeled stardust stardust stardust는 별 먼지 즉, 성진 이런 뜻이니까 성진이라고 딱지가 붙은 작은 봉투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내 서재 책상 제일 아래 서랍 안에 stardust라고 딱지가 붙은 작은 봉투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 gift from a friend 한 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인데 it contains fragments contain은 무엇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고 fragment는 파편 이런 뜻이니까 it contains fragments 그것 즉, 한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은 파편들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한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은 앞에서 말한 성진이라고 레이블이 붙은 작은 봉투겠죠. 자, 다음에 어떤 파편들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from the spot where a meteor fell 자, spot은 지점, 장소 이런 뜻이고 where는 the spot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죠. meteor는 유성, 운석 이런 뜻이니까 from the spot where a meteor fell 자, 유성이 떨어진 지점에서 가져온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친구가 선물로 준 작은 봉투에는 유성이 떨어진 지점에서 가져온 fragments 즉, 파편들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the streaming particles 자, stream은 움직이다 흐르다 이런 뜻이고 particle은 입자 작은 조각 이런 뜻이니까 the streaming particles 흐르는 조각들은 다시 말해 유성의 조각들은 bring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a sense of contact with 뭐뭐와의 접촉감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all the remote and unlimited space 자, 여기 all은 강조어로 쓰인 것이죠. remote는 먼 이런 뜻이고 unlimited는 무한한 끝없는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멀고도 무한한 우주와의 접촉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어떤 우주인지 설명이 또 나와요. that extends away in the night sky 자, extend 는 이르다 뻗어있다 이런 뜻이니까 밤하늘에 뻗어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for a moment 잠시 동안 the streaming particles 흐르는 조각들 즉, 유성 조각들은 자, 끝부분에 나오는 데디아를 보죠. that extends away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뻗어있는 all the remote and unlimited space 그렇게 멀고도 무한한 우주와의 a sense of contact 접촉감을 우린 가져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meteor 즉, 유성은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티클이나 태양계를 떠돌던 작은 암석 등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면서 대기와 마찰하면서 불타는 것이죠. 꽤나 많이 알고 있죠.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이런 유성 조각들을 보고 있으면 글쓴이는 무한한 우주 공간과의 어떤 접촉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구름 뒤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부사구를 강조해서 문장 앞으로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상 어순으로 만든 다음에 부사구를 강조해보죠. 자, 먼저 구름 뒤에는 자, 이 말을 해보면 전시사 비하인드를 쓰면 되는데 자, 구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비하인드 더 클라우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자, 이것은 스틸을 써서 The sun is still shining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완성해보겠습니다. The sun is still shining 비하인드 더 클라우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하인드 더 클라우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빼면 주어가 더 선 즉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죠. 그래서 부사구인 비하인드 더 클라우즈 그 다음에 비동사인 이즈 그 다음에 주어 더 선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부사구인 In the bottom drawer of my study desk 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나온 형태죠. 자, 그러면서 주어인 A small envelope 과 동사 lies 가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원래 문장대로 써보면 A small envelope lies in the bottom drawer of my study des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죠. Number five So intimate is the relation between a language and the people who speak it that the two can scarcely be thought of a part A language lives only so long as there are people who speak it and use it as their native tongue and its greatness is only that given to it by these people 잘 들었죠? 자, 들어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So intimate 자, 여기 so와 셋째 줄의 대세 동그라미 쳐 보세요. So A 대 B 는 너무 A에서 B하다 이런 뜻이죠? So intimate is the relation 인터밋은 긴밀한 친밀한 친한 이런 뜻이고 relation은 관계 이런 뜻이니까 So intimate is the relation 관계가 너무 긴밀해서 자, 어떤 관계입니까? Between the language and the people who speak it 자, between과 and의 동그라미 접세요. Between A and B 는 A와 B 사이에 이런 말이니까 A language 언어와 the people who speak it 그것 즉 언어를 말하는 사람 사이의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언어와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So intimate 너무 긴밀해서 That 그 결과 이런 얘기죠? The two can scarcely 자, 여기 two는 언어와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scarcely는 거의 뭐 많다 이런 뜻이니까 그 둘은 거의 뭐 말할 수 없다 Be thought of a part 자, thought of 에 밑줄 쳐보세요 Think of 는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생각되어지다 이런 뜻이겠죠? Apart 는 떨어져서 따로따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 thought of a part 따로따로 즉, 분리해서 생각되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Between the language and the people who speak it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relation 관계는 So intimate 너무 긴밀해서 즉, 매우 긴밀해서 That 그 결과 그 둘은 Can scarcely be thought of a part 따로따로 즉,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so intimate 부터 of a part 까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the relation 부터 who speak it 까지죠? 그리고 동사는 이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어로 so intimate 이 나오고 that 이하가 이어지는 이런 문장에서 자, 보어인 so intimate 이 강조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 the relation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A language leaves 자, 여기 leave는 그대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이런 뜻이니까 언어는 그대로 남아있다 존속한다 이런 의미죠 Only so long as there are people 자, so long as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 so long as 는 뭐 뭐 하는 하는 뭐 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if only 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Only so long as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언어는 존속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speak it and use it as their native tongue 자, native는 자기 나라의 출생지에 이런 뜻이고 자, 텅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텅은 언어 또는 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Who speak it and use it as their native tongue 자신들의 모국어로서 그것 즉 언어를 말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언어는 존속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its greatness 그 언어의 위대함은 is only that given to it 자, 여기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that은 앞에 나온 명사 greatness를 받는 지시대 명사죠 자, given은 that을 수식하는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is only that given to it 그 언어에 주어지는 그것 즉, 위대함일 뿐이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을 의해서 주어지는 위대함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language 언어는 only so long as there are people who speak it and use it as their native tongue 그것을 모국어로 말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lives 존속하며 its greatness 그 언어의 위대함이라는 것도 by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을 의해 given to it 그 언어에 주어지는 only that 위대함일 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고 또 그 언어의 위대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사랑하고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응용영작입니다 함께 해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면 그 언어도 위대하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뭐하는 사람들 자, 이것을 the people who 혹은 those who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the people who를 쓰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자, 이것을 해보면 the people who speak the langua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면 자, 이것을 해보면 if who are great를 써서 if the people who speak the language are grea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언어도 위대하다 자, 정말 간단하죠 이건 the language is gre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보죠 그 언어도 위대하다 the language is great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그 언어는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 불특정한 언어를 말하니까 정간사 더보다는 부정간사 어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위대하다 a language is great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면 if the people who speak the language are great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a language is great if the people who speak the language are great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앞에 a language와 뒤에 the language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the language를 이스로 받아서 a language is great if the people who speak it are great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바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잘 들었죠?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석해 보죠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ry human nature 자, characteristic은 특성 특징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ordinary는 일반적인 보통의 자, 그리고 nature는 본질, 성질 이런 뜻이니까 일반적인 인간 본성의 모든 특성들 중에서 Envy is the most unfortunate Envy is the most unfortunate Envy, 질투, 부러움 이럴 뜻이죠 Unfortunate는 불행한, 불행한 이럴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최상급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질투는 가장 불행한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Envy is the most unfortunate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human nature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오브를 포함한 전시사구가 강조가 되어서 앞으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컬론 뒤에 왜 질투가 가장 불행한 인간 본성의 특성인지 그 이유가 나오겠죠 자, not only와 뒤에 나온 but 그리고 올수의 동그라미 접세요 not only,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럴 뜻이죠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올수가 but 다음에 바로 오지 않고 떨어져 있는 일종의 변형군이 되겠습니다 not only does the envious person 자, 여기 envious는 바로 앞에 나온 envy의 형용사겠죠 부러워하는, 시세많은, 질투심이 많은 자, 이런 뜻이니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자, 뭐라죠? with the inflict misfortune inflict는 타격이나 상처 따위를 주다 끼치다 이런 뜻이고요 misfortune은 불행, 불은 이런 뜻이니까 불행을 끼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do so, 그렇게 한다 즉, 불행을 끼친다 이런 얘기겠죠 whenever he can with impunity impunity, impunity는 벌받지 않는 것 즉, 면책을 뜻하니까 그가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The envious person,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with the inflict misfortune 남에게 불행을 끼치고 싶어 하고 whenever he can with impunity 처벌받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do so, 실제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ut이 나오네요 but, 뭐뭐도 한다 이런 얘기죠 He is also himself rendered unhappy by envy 자, render는 make 즉,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또한 그 자신도 by envy, 질투에 의해서 unhappy, 불행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질투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질투하고 시세많은 감정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자,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죠? 자, 결국 질투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 필러의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함께 풀어보죠 Your jealousy does harm to blank as well as others Jealousy는 질투, 시세많이란 뜻이니까 Your jealousy, 너의 질투심은 does harm to blank 자, does harm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o harm to 뭐뭐는 뭐뭐의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니까 블랭크의 해를 끼친다 as well as to others 자, as well as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정말 자주 나오죠? be as well as a는 a 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런 뜻이고요 여기 to는 does harm to의 to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리해보면 당신의 질투심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블랭크에게도 해를 끼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배웠죠? 질투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your jealousy 자, 이런 식으로 당신, 즉 you에게 충고하는 것이니까 당신 자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yourself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죠 Your jealousy does harm to yourself as well as others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Not only does the ambious person 뭐 뭐 but he is also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기에서 not only라는 부정어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갔으니까 부정어구 not only 그 다음에 조동사 does 그 다음에 주어인 the ambious person 그리고 원형 형태의 본동사 wish 이런 어순으로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154쪽의 모든 해석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다음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양이 조금 많았죠 자, 그만큼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꾹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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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